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이 모평이라는 것은 보기 전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고 나서, 보고 나서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 불확실성에 우리 고되고 힘들게 지났던 부분을 확실성에 꽃을 피울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처럼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냐 자 지금의 2개월 남겨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스스로 또 이 순간을 어떻게 냉철하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구평은요 현 교과에 대한 마지막 평가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도 교과에 대한 마지막 서든데스가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 이번 총평과 해설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말씀드리고 또 이거 이후에도 제가 캐스트를 좀 준비를 할 터인데 아무래도 아마 가장 지금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 그 자체만 따지고 보면 생각되는 순간 그것이죠. 바로 시간적인 부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것은요. 그 시험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점수로 구현되는 것 아니죠. 우리 계속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를 개선하려 하고 그런 점들은 좀 부족합니다. 왜? 당장 문제 하나를 풀고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그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많이 약하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속의 근거 이것을 그 자리에서 펼쳐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장에서의 모든 변수를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장에서의 긴장된 상황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문제집을 풀 때 하고 또 그래 모의고사라고 해서 정해진 모의평가 날에 시험을 보는 것과 수능장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들고 갑자기 연구 모드로 바뀝니다. 이건 뭘까? 특히 물리를 얘기한다면 20번에서 가면서 여기 물 접촉되어 있는 면, 물체 접촉 면 이 부분은 뭐가 어떻게 될까? 또 16번 같은 경우에 로봇이 기둥을 타고 올라간대요. 하면서 이 힘이라는 거 어떻게 될까? 이제 그제서야 연구 모드로 바뀌고 그제서야 얼굴 심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변수를 지우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만나서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그런 날이 수능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능장 가서 새로운 문제를 받아본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날은 작살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다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잡한 그런 사고의 과정들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변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순하고도 굵직한 심플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30분과 20개 제가 30, 20 해서 한번 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 거냐? 이 시간에 뭔가 좀 절박함, 이 시간에 뭔가 쪼들림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하나, 하나, 하나의 몇 초간의 소모가 결국 이것이 누적이 되면요. 결국 4페이지에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경과가 일어난 상황이 된 거죠. 즉 여러분들 이것이 평소의 버릇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난이도, 지금 이 구평의 난이도, 지금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등급컷, 이번에 그랬죠. 대체로 쉽다고 느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급컷이 48? 여러분, 1구 수능의 사태를 아시죠? 다들 잘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 좀 쉬웠어. 그래도, 아니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한문항 틀렸을 때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죠. 물리 좀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뒤통수를, 된통수, 아주 해물어 맞아버린 거죠. 등급컷,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냉철할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이 구평의 물리 가지고 한번 경향을 살짝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과거에는요. 설정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기출도 누적이 되고 이 교과에 대한 이런 테스트의 시간도 기르다 보니까 세월의 학습효과라는 것이 식상한 느낌으로 와버리면서 어, 봤던 설정. 그래, 기출문제 많이 풀었어. 쌓이고 쌓인 게 기출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항들에 대한 설정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신유형? 그럴 겁니다. 또 뭐 16번 로봇 문항이니, 뭐 20번, 뭐 단언컨대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유형 없어요. 그런데 왜? 왜 자꾸 볼 때마다 새로워 보이는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답을 내는 이 문풀습성에 급급해서요. 유형을 나눈답니다. 이게 왜 또 유형이 나눠지느냐? 기출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형을 나누면 풀이법이 또 이제 우리에게 주목이 되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유형 이렇게 푸는 거고 거기다가 비효율적인 그 놈의 소위 킬러라고 하는 것들 물론 여기 이제 딱 해놨는데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맞춰서 풀이법을 또 준비하고 그거를 또 반복하면서 뭔가 공부는 해나가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 이번에 모평이라든가 또 더더욱 중요한 수능 날에는 결국 또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형 나누기 풀이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실 그 본질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16번, 이제 로봇 문항 이러겠죠. 보나 보나 뻔해 이렇게 아마 명명될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역학집행 같은 경우에 삐에로 문항. 뭐 그다음에 뭐 특히 뉴턴 역학의 빗면 문항. 자, 이게 도대체 뭘로 나누는 걸까요? 겉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소갈맹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으로 자꾸자꾸 나눠요. 여러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뉴턴 역학, 꼭 뉴턴 역학뿐이 아니라 이런 모든 역학 자체가 기, 기의 분석이 없으면 제가 개만도 못함을 일을 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로봇이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모습에 매이지 마시고 기에 대한 문서. 아니, 그래서 우리 버전업이라든가 또 작년에 버전업 극강에서 그랬었고요. 우리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그 원숭이 제가 우리 연구소 제작하면 그 문제 알죠. 원숭이가 턱 올라가, 줄 턱 올라가는 거. 그리고 킬포인트 강좌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줄 잡고서 스스로 엘리베이터 올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회와 힘의 작용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이 1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평가원의 기본에 대한 모험. 기본기를 체크하고 싶은 거에 대한 모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쓸데없는 배려를 줘버린 겁니다. 뭘 무시한다 이렇게 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기회에 관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중무장이 된 사람들은 그 소갈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매우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중력은 어떻게 하나? 이 힘을 주고 이건 어떻게 하나? 이런 연구 모드로 이제서야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짧게 가시는 겁니다. 심플이지 베스트 모든 변수가 우리에게 작용하면 안 돼요. 그걸 지워야 됩니다. 길게 푸는 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20번 신유형이라고요? 아니요. 이것도 맞습니까? 이 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러한 어떤 줄을 잡고 이동한다든가 힘이 지어지고 반작용을 얘기하든가 이거 2, 3년 전에 수트계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도 문항을 그렇게 제작해서 나누었었고요. 원래 물리학 자체에서 기회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겉모습만 로봇이 나온 거죠. 또 20번의 이 유척학 같은 경우에 모두들 부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여기 이 힘은 어떻게 하지? 그제서야 의구심이 발동하는 거죠. 시험지 앞에서. 그러나 유체정력학의 핵.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체정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뭘까요? 압력입니다. 유체정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뭘까요? 파스칼 법칙입니다. 압력에 관한 얘기죠. 부력 자체도 파스칼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력차에 의한 힘이 바로 부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 기본의 기본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설정 자체도 이미 여기저기에 조금조금씩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담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 기본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문제 앞에서 그때서의 의구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짧게 가는 것이며 문제의 뼈대는 뭐냐? 상관관계. 가, 나. 상관관계.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유체정력학에 대해서 바로 시그마 에프콜렁. 힘의 평형이 가장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짧게 가라고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오히려 이 20번 문제는요. 19번 컨셉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 17번. 그래요. 그래요. 빈면.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여러분 제가 과수평가는 건 아니지만 어? 어? 뭔가 또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르다 이거죠. 그것부터가 착각입니다. 설정 내용을 볼 줄 아는 시력. 제가 그런 얘기거든요. 뉴턴 역학은 시력이 실력입니다. 뭐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설정을 볼 줄 알았다는 얘기가 이 문항에서 A와 B에 각각의 H0, EV0, V0, H, E, H0 왜 그러한 설정을 A, B에 갖다 붙여놨을까? 써먹으라는 것이고 높이, 연직 높이를 맞으면 퍼텐셜 속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 아, 역학적 에너지 관계구나. 그리고 그 두 물리량을 줬다는 것은 연결하라는 것이고 그걸 매개체로 대답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유형을 나오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건 뭐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또 힘줘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것도 선생님이 수능장에서의 변수를 줄이는 것이고 심플이지 베스트로 가라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잡다구리한 것들은 이제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쳐낸다는 것은 그냥 쳐내는 게 아니라 확고한 기본기를 가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9번, 14번, 16번, 17번, 19번, 20번을 베스트 6로 해서 먼저 보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4번 같은 경우 네, 정답률 그닥 높지도 않지만 그닥 낮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번이 바로 어떤 경우냐?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다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자기장 합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B는 K, R분의 I 이런 식 쓰는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것 수능장에서 우리가 밟아나야 될 생각 그 뇌, 제가 이제 농담 I have a 뇌 농담 많이 얘기하는데 뇌 작동하여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다라는 스무드한 뇌적 사고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게 지금부터의 기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아직 늦지 않았고 늦었다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하면 돼요. 지금부터 2개월간 충분히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이것이 고통이지만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행동이 고통이지만 그렇게 해나갔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2개월 동안 네! 장담합니다. 4등급, 5등급, 1등급 돼요. 만점 됩니다. 돼요! 하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베스트 6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 고!